잘 들리니까 이후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강연회에 발제하실 분은 지금 탄생해 계시는 조각재. 조각재닷컴 대표께서 발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충군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께서 그 다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몽준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정몽준 의원님은 지금 국회 일정 때문에 국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조금 지동적입니다.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꼭 발표해 주시기로 했는데 조금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충군 박사 그리고 정몽준 의원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정몽준 의원 그리고 이충군 박사도 지금 곧 도착할 겁니다. 그래서 조각재 대표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50여 년을 이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조각재 대표님은 이 자리에서 수많은 강연회를 가지셨고 제가 더 이상 소개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조각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박수로서 반응을 드리겠습니다.